이거 뭐야? 쏘는거야? 뭐야? 아끼줘봐! 팔로 흔들어! 팔로 흔들어! 뭐요? 뭐 누르는게 뭐예요? 앞으로 팔을 쭉 뻗어! 팔을 쭉 뻗어! 그쪽 있잖아! 흔들어 봐! 내 팔을 풀어라! 내 팔을? 풀어주세요! 그래! 풀어주세요! 이것임냐! 아저씨 무서워라! 야 이리 무섭냐! 아저씨 무서워라! 야 이리 무섭냐! 야! 나도 묶였네! 그럼 누가 풀어줘야 돼!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칼로 오시라! 내 손 자르고 겁난다! 책 여기가 꺼내야 돼 손이 주질 않네 손이 필난다 야 아니 뭐 누르는게 이거 뭐 어떻게 누가 풀러줘 어우 피트인가 봐줘 이래 하고 있어야 돼 머리 대가 가면 머리 대가 가면 돌메 아냐 돌메에다가 손을 찍고 끊어지게끔 아니요 저기 뭐야 머리가 하나 손을 피하는거 봐 이거 뭐 밀고 이래는거 없어? 이거 와서 하는게 풀어줄 다 어디갔어 애들 애들 다 어디갔어 애들 또 하죠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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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굴을 다 쐈는데 왜 꺼졌어 또 뭐 뭐 뭐